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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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프전 초반에 안보낸 거는 부정 일단 본진 플레이니까 어차피 굳이 보낼 필요 없어 그럼 보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안보냈지 다 봐가지고 캐노리랑 다 봐가지고 빌드 뭐해볼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냥 구구 때려볼까 한번 이번에 퐁 경고 –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 액선 홍구야 반갑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구발이면은 이거 망하는데 구발 구발할 수도 있겠다 랜덤이라서 어? 일단 원서치 구두룬인데? 구두룬이긴하다 일단은 빌드 좀 먹힌거 같은데? 잘 먹혔는데? 야 이러면은 모르길 바래야 내 위치 모르길 바래야지 어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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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은 1,7,7 바로 뛰었나? 자 3회까지 찍어서 일단은 모른다는거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모더리 빌러나다 본질이 나야겠다 어? 이대로 이제 본질 올라갑니다 둘 다 취소? 둘 다 취소해주면 땡튼데? 자 뚜덩 좀 박줘 둘은 최대한 잡아 최대한 딴딴이야 딴딴이 어 미니 울트라라고 미니 울트라 안죽어 아 디스 뭐야 디스 렉 안죽는데 아 안죽는데 질런뜨리 야 이게 진짜 울트라지 어 아 렉 뭐야 근데 야 체력 없잖아 어 체력 없잖아 일로와 자 이미 질럿이 있어요 여하가 나를 인도하리라 그룹들이야 어 그룹가 있잖아 이거 안되지 내가 때린 뭔가 스탈런? 아니지 4위야 반갑다 자 저분은 다 죽었고 야 이제 이러면은 딴딴이 뭘로 막을꺼야 딱딱이 어 딱딱이 뭘로 막을건데 어 그룹은 세마리밖에 없죠 그룹은 세마리밖에 없죠 두금만 죽이겠습니다 이제 잘하죠 야 근데 질러 진짜 딴딴하긴 하다 안죽는다 그게 야 투썽크니 때리는데 드론이 비비고 하는데 그 드론을 다 죽여버리네 드론을 다 죽여버리네 드론을 다 죽여버리네